야 이거 맛있는 게 많네 아유 여기 저기 사실 여기 용인이에요 매니저 리그 야구 우리가 이제 항상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진짜 문학적인 돈이 오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걸맞는 어떤 그 대우를 구단을 통해서 받아내는 대단한 그런 에이전트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 스컷 보라스라고 이제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찬호 선수라든지 뭐 지금 유현진 선수도 있고 한국도 프로야구 판도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 큰 판을 꿈꾸면서 한국의 스컷 보라스를 꿈꾸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저분 여기 정치판에 좀 기웃되는 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한국의 스컷 보라스를 꿈꾼다고 하네요. 스컷 보라스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프라이브 에이전트 박지훈입니다. 사실 스톱 리그의 어떤 주인공들은 사실 이제 FA가 돼서 이적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그런 선수들이 이제 주인공인데요. FA 대박을 꿈꾸는 지금 뭐 프라이구 판을 이끄는 그런 선수 중입니다. 두 분 모셨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엘지트니스 영수 홍창기입니다. 아 우리 홍창기 선수. 홍창기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홍창기 선수 홍창기 선수 홍창기 선수 안녕하십니까. 삼성 라이언즈 투수 원테인입니다. 네 네. 원투 박한중 스윙 섭진 드비 다음 선수는 2박 vår 입 자동 Eduardo 선별투수 원태힌의 두 번째 인임도 완벽했습니다 아주 젊은 선수들인데, 아주 유능한 선수 최고의 선수들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먹으면서 좀 해요 들어요 좀 먹자 그래 P자량량이 어느 정도복 Eller feared 우리 선수들이 키도 크고 그러는데 많이 먹는 편은 아니어서 나두의 기류도 크고 그러는데 많이 먹는 편은 아니여가지고 고기로 따지면 3인분? 3인분? 까지는 먹는 거 같아요 중식으로 말하면 탕수육 한 3접씩 먹나? 아 탕수육은 한.. 한 접씩 다 못 먹어요 다름이 여기가 우리가 이제 피페리즈 중식이니까 중식 기준으로 얘기해줘 짜장면은 한 그릇 정도? 네 그냥 곱빼기 한 그릇 곱빼기 저도 곱빼기 하나에 탕수육이랑 전 난전술 좋아해가지고 아무래도 그 옛날에 그 80년대 90년대 중고등학교 보내던 그 선수들하고는 다르긴 다르네 그때는 못 먹을 때 다르죠 그때는 못 먹을 때고 여우는 잘 먹으니까 최준석이 먹는 거 봤지? 그치 또 그렇게 풀릴지 몰랐어 뭐 예상은 했지만 청년이 좋아하지? 많이 먹어줘 지훈이 많이 먹어 맛 좀 표현해 주세요 우리 그냥 그냥 피페리즈는 그냥 가봤는데 별로 안 맵고 제가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약간 조금 매우면서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치고야 정신신구리 정통 중고고식은 아닌 것 같은데 입에 딱 맞네요 탕수육이 담백하기가 쉽지 않는데 고기가 일단은 두께감이 있고 그다음에 튀김옷이 두껍지가 않아가지고 아주 꽉 찬네요 탕수육이라서 음 맛이 아주 괜찮네 사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알버트 베리라는 강타자 알죠? 크리브랜드 인성 그 사람이 옛날에 그거 알죠? 엘리메이터 조항이라고 알아요? 모릅니다 아이 그런 거 보면 어떡해 알버트 베리 그 당시 너무 잘 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역대 최고의 금액으로 계약을 했는데 조항을 달았잖아 나보다 많이 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보다 무조건 더 받아야 된다 아니 한국에 스카카바라스를 꿈꾸면서 그 뭐 엘리메이터 조항 그런 것도 모른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가네 아니 그 정도 조항을 얼마나 선수가 잘 없어서 최초로 그 에이전트를 썼던 선수와 그 에이전트를 알고 계세요? 모르죠 모르고 도입된 지가 4년 5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박팀 변호사가 이제 에이전트 이제 그 회사 이제 또 아무래도 주요 에이전트인데 뭐 이렇게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군복무 시절 때 같이 했던 이제 본무관 같이 했는데 같이 이제 변호사를 했던 그 친구랑 같이 에이전트 시험이 됐고 그걸 이제 김현장 출신이에요? 김현장 변호사인데 갑자기 그만뒀더라고요 김현장을? 그리고 저희 사무실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돌아오니? 이렇게 김현장이면 뭐 그래서 그걸 그만두고 둘이 옛날에 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캐치볼 하면서 에이전트 하기로 했대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에이전트 시험 쳤는데 또 됐죠 둘 다 되고 약속을 지켜라 이래서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그분이 제가 보니까 실무적인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제일 많이 하고요 그럼 본인은 어떤 역할이에요? 저는 홍보 이런 게 가장 좀 많은 것 같아요 방송 방송 저희보다 더 많은 방송 그래 엄청 바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까 그 에이전트 시험을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시험을 봐야 된다고 뭐 뭐 뭐 봐요? 이게 다른 건 괜찮은데 민법 과목이 있어요 저희 변호사들이 봤을 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법대생 1학년 시험인데 근데 이제 이 야구하시는 분들 그게 너무 그렇죠 어렵지 저희 이제 아는 같이 이제 하려고 했던 친구가 이름을 공개해 임재철 선수라고 임재철 이라고 하선 같이 에이전트를 했는데 형님 민법 좀 밝혀주이소 민법이 어려워가지고 그분들 되게 어려워 저희는 다른 건 뭐 외우면 되니까 변호사들로 시험 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 저희가 1회 시험에서 합격을 했었는데 거의 한 4분의 3이 변호사로 아 그래? 변호사들이 다 치러 들어왔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되는 사람도 거의 다 변호사였고 그래? 아니 나 그런 얘기 또 들었어 천 원짜리 변호사 거기 롤모델이 박지훈이라고 유리 처음 들어봐요 유리 처음 들어봐요 그치?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사람이 옛날에 저기 뭐 그냥 감자로도 변호비 받고 그래가지고 그거 박지훈이 보고 한 거 아니에요? 저 돈 좋아합니다 전혀 전혀 그렇게 천 원 갖고 하는 기회도 있습니까? 뭐 전세 그 저기 아저씨 얘가 나온 김에 그 저기 에이전티피는 얼마 정도? 아니 그거 뭐 퍼센트로 하면 돼요 어 퍼센트지 퍼센트 그 규정상으로는 5% 이상 못 받도록 되죠 어 5% 개인만큼 다르기도 하고 아 5% 누구로고 있죠? 주요 선수들 지금 이 두 선수가 뭐 가장 저희 핵심이고요 뭐 소나서 선수 아 소나서 KT 같은데 조영호 어 주권 선수 주권 기아의 정혜영 그리고 김도영 선수 이런 선수들 그럼 저기 연봉 총액이 다 합치면 얼마야? 소트근 선수들 아 뭐 좀 계산하기 좀 그렇긴 한데 근데 매출이 매출 아 매출이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매출 아 매출이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매출 1억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억? 1억 정도 1억 정도 빼고 그거는 이제 FA니까 조금 빼고 아니 아니 때가시는 거 말고 영봉 아 영봉? 영봉 아 이 때가는 거 말고 아 뭐 때가는 거 내가 뭐하러 물어봐 아 죄송 때가시는 거 말고 홍창기 선수를 이제 박용택의 어떻게 보면 후계자다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록을 쓱 봤더니 곰론이 조금은 아 조금은 조금은 아 대박 올해 1개였나 올해 1개밖에 못 쳐 올해 1개밖에 못 쳐 그럼 2대0 후회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약간 좀 중장거리 교타자로 보는 거야 본인을? 원래 약간 좀 중장거리 교타자로 보는 거야 본인을? 출루율을 좀 신경 쓰다 보니까 이제 홈런이 점점 안 나오기 시작해서 아예 그냥 포기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출루율이 매우 높습니다 출루율이 출루율이 높아? 얼마나 돼 출루율이? 올해는 3월 9푼입니다 아 그럼 높네 총 딱 LG에서 제일 높은 10푼 작년에 너무 높았어서 이제 작년에 얼마나 썼어요? 4월 5푼 진짜야? 이야 이야 대단하네 옛날에 오클랜드 제이선 지원비 같은 경우 출루율이 굉장히 높고 공농도 많이 췄거든 근데 이제 출루율을 높이면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공 아니면 이제 파도 휘두르지 안 되잖아 아 그래? 제가 쳐야겠다고 생각 안 하면은 그냥 흘렸거든요 아 그래? 그래도 홈런이 적은 거 같아 아 그래? 그런 걸 쳐야지 홈런이 나오는데 저는 워낙 안 치다 보니까 아 그래? 아 그래? 고맙습니다 밀어내기 볼렛 팬들이 원하는 건 결정력이 딱 한 방을 줘 맞아요 공론 쪽으로 해서 공론 쪽으로 아직도 이제 생각이 없는 거야? 어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올해는 한 개 쳤으니까 어 5개 이상으로 5개 이상으로 5개? 네 생각하고 많이 치면 좋은 거니까 5개 5개죠 어 너무 좋아 물론 5배는 거긴 하지 네 올해 너무 적었기 때문에 5개도 많이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야 뭐 5개 치면 박지훈이가 내년에 할 말이 있겠네 아니 홈런이 500%나 예전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홈런 쪽에는 조금 네네 원래 못 쳤었는데 그래서 약간 덩치가 아깝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서 옛날에 장종훈 같은 경우도 되게 말랐었거든 근데 몸을 엄청 키워가지고 사실 홈런왕이 된 거야 어 맞아 맞아 아 근데 이제 본인이 그러면 이제 내가 홈런을 이 정도 치는 게 내 목표다는 게 있어? 그러니까 내년에 다 섞였네 그래도 그만두기 전에는 한 20개 아 한 시즌에? 네 한 시즌에 20개 오 그래 20개는 쳐보고 그만두고 유니폼 판매량 1등 했어요 작년에? 네 1등 했어요 오 그래? 당연히 워낙 성적이 좋아서 팬분들이 또 많이 사주신 것 같습니다 오 대단한 선수네 오 그래 골등을 넣었죠 골등을 넣었다고? 오 그래 야 아니 홈런 빼고는 뭐 아니 홈런 빼고는 뭐 다 하는 선수구만 오오오오오 2019년 때 2인차 지명으로 삼성에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한 10년 전부터 점수 거뒀다 대기 때 야구장에서 시구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삼성에 나중에 올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프랜차이즈 스타가 되겠다 해서 뼈를 묶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중 선수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잖아 근데 저는 목표가 삼성라는 영국 결반이라서 대구 팬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원테이 선수 사실 딴 데 갔다가 뭐 와도 영국 설비는 되잖아 진짜로? 확실한 이미지가 딱 심어져요 그럼 나는 웬만하면 삼성에 네 뭐 너무 차이만 나지 않나요 에이전트는 어떤 생각이야 이런 생각이야 돈 많이 주는데 있으면 갔다가 막판에만 그렇게 살짝 두 장 찍고 요즘엔 단연 계약이 또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 그래요 맞아 FA 되기 전에 그냥 아예 입도 선배로 어 맞아 사실 옛날에 그 스코티 피펜이 항상 불만이 많았던 게 FA 되기 전에 조금 이제 돈을 좀 적당히 줘서 그걸로 계약을 했는데 너무 잘하니까요 로드맨 이런 애들 또 엄청 많은데 자기도 못한 무슨 하퍼 이런 애들 또 엄청 많은데 본인은 어떤 게 좋아? FA가 나 아니면 그렇게 FA 되기 전에 그런 게 나요? 저는 일단 나이가 좀 있어서 장기적 장기계약 해주시면 저는 바로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없는데 너무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 제조해 주시면 해주면 바로 그래요 원테인 선수 올해 뭐가 좀 아쉬웠어? 제 원래 가장 좀 장점이었던 게 전반기 때 성적을 탑을 찍어 놓고 후반기에 점점 떨어지면서 이제 에버러지를 좀 좋게 좋게 맞춰가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작년 시즌에 제가 너무 많이 던져가지고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올 시즌 준비할 때 아 페이스 페이스가 조금 늦게 올라오더라도 좀 몸을 천천히 만들자 이제 그렇게 해서 몸을 만들고 시즌을 시작했는데 전반기 끝날 때까지 이제 제 페이스가 안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 장점이었던 전반기에 그런 잘하는 이제 실력이 좀 안 나왔던 것 같아서 보리둥이 제일 까다로운 타자 누구예요? 송찬기 네 이건 거짓말이고 박동원 선수한 톤을 홈런으로 많이 만들고 걸리면 홈런이에요 박스 10타수 9안타 맞았습니다 진짜로? 홈런 마트예요 선생님 타고 왼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오! 포공을 또다시 찍었습니다 원투를 왼쪽으로 높게 솟구칩니다 이 타고 어디까지 당장 또 한 번 넘습니다 3타수 3안타 3업런 오늘 경기 확실한 원투를 천력 박동원입니다 올해 FA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LG로 가셔서 60억인가 65억 받았는데 아 그래? 제가 한 20억 정도는 1조예요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그럼 본인이 못 치는 선수 누구예요? 요키시 선수라고 이제 키움 선수인데 제가 통산 1안타여서 아 그래? 네 기다려도 안 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기다리면 그냥 가운데로 막 건드려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차피 쳐도 못 치니까 쳐라 아 그래? 하하하하하하 아 갔어? 하하하하하하 아 잠깐만 그거 안. 그런 말이면 돼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 잠깐만 진짜 안 그런 말이면. starring what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런 얘기가 있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유지원 감독 자기 잘못이지 뭐 이건 왜? 아니 그러니까 약간 좀 페르소이지데 뭐 잘하다가 좀 저기 가르자고 제가 후반기에 조금 이제 부상 뒤로 잘 못했었는데 감독님이 계속 믿어주셨는데 제가 그만큼 잘 못해서 그 말이 나온 게 아닌가 근데 이 친구가 근데 장점이 있는데 이런 있잖아 이런 얘기하면 본인이 막 놀라고 하는데 전혀 놀라질 않아요. 아주 그냥 돌 부처로 아주 아 큰 야구라는 친구네.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놀랐어요. 제가 지금부터 꿈 해가지고 평창기 10분 동안 말하는 영상이 이게 뭐야 이거 LG 트위뉴스 공식 유튜브에 유지에 있는 사람 족수로 이거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걸로 특징이 되면 그래 요즘은 자기 PR 시대인데 아 맞습니다. 남들이 뭐 얘기 많이 할 때 묵묵히 듣는 편이에요? 그 듣는 척 하면서 딴 생각을 하는 듣는 척 하면서 딴 생각을 하는 듣는 척 하면서 딴 생각을 하는 약간 반반입니다. 아 반반? 이렇게 베덕이면서 다른 생각 할 수도 있고 어 맞아. 우리 홍소범씨가 공국대학교라고 LG 아주 광팬입니다. 홍소범씨랑 또 한번 전화 연결을 어제도 통화했거든 이 형하고 여보세요. 어 그래. 형님 여기 홍창기 선수 알죠? 어. 근데 후배 아니야. 사실 홍창기가 나랑 그 같은 홍씨 학년이더라고. 아 같은 홍씨야? 어 어디 홍씨지 형? 남의 홍씨인데 남의 홍씨야 맞아? 아 네 맞습니다. 어. 그리고 뒤에가 원래 기차야 내가 원래 근데 이제 범을 쓴 거지. 아 홍석이야 원래? 진짜로? 진짜야? 그래. 형 잠깐만 전화 좀 바꿔줄게. 아니 나 지금 아주 바꿔. 아 참 나. 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일리학부 홍창기입니다. 야 반가워요. 네 안녕하십니까. 창기씨. 내가 거기 차동철 감독. 어 네네 맞아요. 엄청 친하잖아. 그거 알아? 내가 그 야구부에다가 그 식사비 하라고 준 거? 어 네네 들었습니다. 네 감독님이 맨날 말하셔가지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회식하라고 주고 그랬잖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선배님이랑 되게 친하다고 하셔가지고 아이 그럼 내년에 좀 올해 몸 잘 만들어가지고 네네. 내년에 좀 뭐 멋지게 해줘. 아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응원할게. 네 저희도. 네 감사합니다. 여기 밥값 필요하면 연락해. 아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원세인 선수는 방송 쪽에 좀 관심이 있고 네. 인물도 좋고 네 저기 느낌이 허웅하고 약간 느낌이죠. 허웅님. 방송 그러면 뭐 이제 예능이라든지 이런 쪽? 네. 아 그래? 아 욕심을 좀 내고 있네. 아 그래? 아 그래? 선수 전에 또 뭐 또 어설프게 한 번 또 예능 나왔는데 어설프게라고 표현하고 그러는데 그냥 한두 번 나왔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또 성적이 안 좋으면 또 초창에 저기 구자욱이가 라스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성적 안 좋아졌다고 해서 우리 라스에 잘 잤어요. 어 욕 많이 먹었어요. 아니 그럼 저기 본인들 저기 올해 목표 같은 것 좀 얘기해주세요. 제가 올해 좀 못해가지고 연봉이 좀 깎였는데 벌써 깎였나? 네 저는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아 에이전트 대비도 그냥 뭐야? 대표님이 먼저 들어가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얘기 다 해놓고 어느 정도 적정선을 저희가 정해놓고 아 이 정도면 하자 했었는데 그 정도로 바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냥 안전빵 쳤으니까 바로 그냥 하자. 원래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얼마 안 깎인 거야? 깎였습니다. 빵꾸라는 건 뭐 어떻게 생각해? 이거는 뭐 유니포문이네. 우리 어때 원태인 선수랑? 일단 10승 이상은 하고 싶은 것 같고 그리고 방어율도 3점 때 초반에 사실 좀 떨어뜨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퀄리티 스타트를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올해 조금 떨어졌었는데 내내 다시 15번 이상으로 네 그런 선발 투수로서 가장 가장 중요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퀄리티 스타트가 그래서 그렇게 딱 세 가지 목표를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야구 에이전트로서 뭐 사실 이제 돈 보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야구가 너무 좋아서 근데 앞으로 어떤 목표가 있는지 뭐 전 스쿼프로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좀 평생 같이 가면서 꽤 그 말씀 함께 우리 김구랑 형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나중에 선수 끝나고도 같이 좀 하는 그런 가족 같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 가지! 같이 가! 가지! 같이 가! 가지! 네 페이지도는 안 나오고 다른 데나 갈 수 있지만 가지! 같이 가!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